이번 10월 7일, 오랜만에 제 권왕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팀즈피트가 하고 있는 일들하고 겸사겸사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랜만이죠. 거의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권왕을 얘기하자면은 10월 10일이에요. 이번 10월 10일부터 새로운 강좌를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좀 다른 일을 했었는데 다른 일을 일단락하고 10월 10일부터 강좌 녹화를 하는데 뭘 하느냐니까 여러가지를 합니다. 첫번째는 빔을 해요. 빔이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vi-improve던가 그런 뜻이죠. 빔하고 빔 에디트에요. 에디터 강좌하고, 두번째는 리눅스 강좌.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기드 강좌를 여러 개 했었죠. 여러 개 했는데 또 한 번 더 합니다. 왜 또 한 번 더 하는지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엘릭스. 엘릭스. 엘릭스도 강의 녹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또 녹화를 하고 그리고 러스트도 마찬가지. 러스트도 또 녹화 나왔는데 근데 10일부터 뭘 하느냐니까 이것들 강좌 녹화들을 거의 다 했던 것들이죠. 빔을 빼고. 빔을 빼고는 다 했던 건데 이걸 새로 하는 이유는 초등과정이에요. 초등과정. 그러니까 초등생을 위한 빔, 리눅스, git, 엘릭스, 러스트. 엘릭스 하면서 그림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림하고 하스케일하고. 비슷해요. 이것들은 하스케일. 그러니까 하스케일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하스케일 자체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언어보다는 학습자 개념을 잡는 그런 것들이죠. 텅시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초등학교 수준부터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러스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생을 위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다 기초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기초과정. 이것을 녹화를 시작합니다. 하나 더 빠졌네요. AI. 파이썬 앤드 AI. 뭐? AI 앤 파이썬이 맞으려나? 파이썬 앤드 AI라고 해야 되나? AI 앤 파이썬. 이렇게 6개 정도. 강의 거의 다 했던 것들이죠. 빔만 빼고 다 했던 건데. 이것들 왜 하느냐? 그것도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전에 제목이 제가 3차대전 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네. 어쩌다보니까. 3차대전 얘기. 이것 정리를 좀 하고. 한 5분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던 얘기를 좀 더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오늘 제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 초중증부터 자는 바람에 일찍 일어났는데. 차스 프리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중의 한 명.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지성의 극단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과 그 한계도 읽을 수가 있어요. 차스 프리맨에서 Dialog Works. 여기에 이틀 전에 서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실제로 평생 동안 외교를 한 분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국제관계. 태어나서 지금까지 국제관계만 했던 분이니까. 아주 정말 전문가적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비중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치권의 핵심 그룹에 있을 만한 분이에요. 이 분하고 차스 프리맨하고 제가 좀 권하는 분 몇 명이 있는데. 차스 프리맨. 그리고 뭐 제프리 삭스는 여러분 다들 잘 알 거니까. 제프리. 제프리 삭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논촘스키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논촘스키. 나이가 90이 훨씬 지났죠. 95인가 6인가 됐는데도. 굉장히 총명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까지 그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데. 이 분하고. 그리고. 드미트리 올로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도 굉장히 총명한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개발자예요. 올로프. 러시아.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에 이 분들이 하는 얘기만 좀 대충 들어봐도. 전반적인 국제정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외교. 외교관.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 제프리 삭스는 알다시피 경제학자이고. 논촘스키는 언어학자죠. 언어학자. 드미트리 올로프는 우리와 같은 개발자입니다. 이 분들 들어보면 국제정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대충 취합을 하면. 어떤 얘기냐. 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피트에서 악마의 금전. 그리고 이스라엘.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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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을 쓸 수밖에 없고. 핵무기로. 핵을 사용한다고 보고. 그럼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써. 러시아. 역시 핵을 쓰는거지. 핵을 사용하는. 알 가능성이 몇 크다. 을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 공격을 하는데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핵 공격을 하느냐 핵으로 대응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미국이 핵 대응 따라서 전멸 이 상황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 공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공격하느냐 우리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공격하고 있나요 요르단은 아니고 요런 국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이제 이란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운하는 것은 중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중동을 지금의 요르단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 를 만드는 거예요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뭐냐 이집트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고쿠아시 증권 요것을 중동과 그리고 이란까지 확장 요게 이스라엘의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게 잘 되느냐 하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니까 이란에서 이걸 묵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럼 서루간에 결국 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10월 10일 기준으로 10월 10일 기준으로 어쩌면은 10일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이미 이란이 핵을 확보 한글로 추정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사실 여부는 앞으로 2, 3일 내에 결정 날 겁니다 네 결정 이란이 핵을 확보하든 안 하든 지난주에 러시아와 이란이 서로 간에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방위 조약 러시아 북한의 어떤 조약 상호방위 조약 요것과 유사한 것이 다시 러시아와 이란의 조약입니다 저 문구를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북한의 상호방위 조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에요 그래서 이란이 핵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러시아도 그에 맞춰서 대응한다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 정도겠죠 이미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준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핵 시설이나 어떤 석유 관련 시설을 타격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제정신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가자지구 가자지구에 믿을만한 추정치가 12만명이 사망한 거에요 그 중에서 학살 그 중에서 제간인을 대상으로 폭격이나 타격을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차별하게 무차별 무차별 학살하고 있죠 있고 그럼 이 무기를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합니다 미국이 모든 거의 모든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과 여성들 수만명을 학살하는데 사용된 무기들은 폭탄들은 다 Made in USA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정신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제정신이 아니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 선민사상이 뭐냐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Selected People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사람들이다 백승이다 하나님의 백승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자기들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 다른 모든 국민, 시민, 인민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짐승과 동끼 동끼 그러므로 어린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학살하는데 아무런 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제의식이 없는 거고 이 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치점의 원조를 이스라엘 유대인 사상이라고 보는 개네가 있을 때 나치점의 원조 이끌 유대인 사상 유대인 정확히 말하면 시오니즘이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제가 전하는 것이 불가해요 제가 무슨 국지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종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더라는 거고 그러면 시오니즘에 의하면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것은 옳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어린이를 죽이든 노인을 죽이든 그거는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고 그냥 샴페인 터뜨리면서 구경하면 되는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폭격할 때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산 정상에서 불꽃놀이를 구경 샴페인을 마시면서 구경하는 사진들이 트위터에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왜 모든 무기를 제공하느냐 미국이 모든 무기를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자체가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냐 나라는 나라가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냐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미국은 크게 두 가지 힘이 움직인다고 판단했잖아요 첫 번째는 월스트리시 두번째는 IT 그죠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과 IT가 합쳐진 것이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제 M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이고 이 미국 인구의 99%가 아니라 이게 미국 인구의 0.1% 이게 미국이죠 99.9%의 미국인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99.9%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모든 나라가 99.9%의 인구는 아무 생각이 없고 0.1%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동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가 IT와 MIC 이게 누구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혹은 유대자원 월스트리트과 IT도 밀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밀집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애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들은 대개 이 구성입니다 모르죠 애플도 실제 그렇지 애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애플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탄생 자체가 MIC에서 탄생하는 미국 국방성이 만든 펜타곤이 만든 기업이 구글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유대자본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까 유대자본이 바로 미국의 정치 권력을 형성 을 구성 을 구성 미국 정치 권력을 구성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까 미국의 고위직 미국 정부 고위직 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뭐 후보라 그럴까요 후보 후보라 그래야 되나 모든 고위직 모든 고위직은 사실상 유대자본이 결정한다는 거죠 모든 고위직 의 직관접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일으킨 학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다 비판하는 글을 썼다 학살 그 반일도적 반일륜적 일륜적 전제범죄라고 이미 국제 형사사법 재판소인가 결정했죠 그 결정을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미국 고위직에 임명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속국 이스라엘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의 속국이라고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서 노느냐 하니까 돈에서 노는 거죠 금융입니다 금융 산업 또는 돈입니다 금융 산업과 돈을 유대인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 돈으로써 미국 정치권이 결정되고 그 미국 정치권이 결정되면은 그 사람들이 정부 입법사보 행정부에 고위직을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힘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적 풀이 미국 내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나요 미국은 껍데기뿐인 미국은 껍데기뿐인 나라 뿐인 나라이고 알맹이는 어디 있느냐 알맹이는 유대자본가 그리고 이스라엘 이게 미국의 알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핵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미국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극이 없고 따라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러시아 간의 핵전쟁이 불가피하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금 제가 좀 즐겨보고 있는 어떤 채널에서 제가 그나마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어떤 의견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방송에서 보도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고 하는데 어쩌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막느냐니까 중국이 막을 수 있을 것 중국이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이걸 막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태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악순환을 차단 중국이 어쩌면 악순환을 차단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전쟁을 막을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금전 혹은 이스라엘 이 모든 사태에는 전 세계 금융산업을 털어지고 있는 유대자본 그 유대자본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는 것 정치 권력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 군사 권력도 막을 수가 없죠 정치나 군사나 몽땅 다 돈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금전이라고 무슨 혹은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유대인이 다 악마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시오니즘의 결정체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놈촘스키만 하더라도 유대인이지만 반 이스라엘이잖아요 반 시오니즘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오니즘 선민사상 그러니까 우리만 사람이고 니들은 짐승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일부 유대인들이 정치 권력을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3차 대전 지금 3차 대전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을 어떤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만간 결정 난다는 거 이번 주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0일인데 아마 10월 15일 전후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초등식을 위한 기초 과정에서 빔 에디트와 리눅스 깃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까지 영상을 대략 거의 만 개 정도 1만 개의 교육 강좌 코딩 관련 강좌를 제작했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천 개 정도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6, 7천 개 정도 6, 7천 개 정도 6, 7천 개 정도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 4천 개 정도는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뭐 유튜브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이 강좌를 코딩 할 때 주로 맥을 썼어요 맥 애플이죠 애플의 맥을 썼었고 그리고 에디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vs 코드 을 썼었죠 그리고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엘릭스 이런 것을 썼었는데 앞으로는 이 환경을 빔과 리눅스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전환하느냐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고 전환의 이유 그리고 이걸 왜 초동생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만드느냐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에요 그죠? ms 그고 따라서 ms의 모든 장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킴이라고 그래요 락킴 당장은 달콤하지만 나중에 vs 코드에 쓰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가 그런 곳이 중요한 건 데이터 데이터 혹은 information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끼치는 영향이 어떤 커요 첫째 일단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vs 코드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에 참여하는 브릭스에 참여하는 150개 국가 국가에서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브릭스가 외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면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에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쓰는 에디터를 같이 쓰는 것이 나중에 협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에디터를 쓰느냐 하니까 바로 빔을 빔 빔도 있고 뭐 네오빔 라고 하고 레이지빔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빔 빔은 좀 불편하니까 이걸 조금 개선하는 것이 네오빔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네오빔을 좀 더 개선 좀 더 사용자 친화점으로 만든 게 레이지빔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레이지빔을 써서 강좌를 앞으로 코딩 강좌를 녹화를 합니다 레이지빔을 쓰는 이유는 뭐냐니까 앞으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여기 있는 중국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의 개발자들과 서로 협업을 한다거나 등등을 생각했을 때는 빔 환경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보니까 VS 코드 보다 낫다는 거죠 보다 낫다 왜 낫냐 니까 VS 코드 같은 경우는 한번 버그가 에러가 뜨면 그 에러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픈 소스로 만들어놨지만 오픈 소스를 다 소스 코드를 읽고 이해해서 뭐 수증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빔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 굉장히 단순해요 빔의 가장 큰 장점 장점 빔 장점 뭐냐 니까 첫 번째 심플하다는 것 두 번째 패스트 엄청 빠릅니다 당연히 빠르죠 터미널에서 동작하는 거니까 그냥 터미널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이제 거의 익숙해지면 생산성이 VS 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생산성 높은 efficiency 이라 그럴까요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익히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익히는데 러닝 커브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하이러닝 커브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2,3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VS 코드는 1,2주만 투자하면 되지만 빔을 정확히 잘 쓰려면 2,3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위한 빔 에디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빔 에디터가 아주 몸에 그냥 손가락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요 깃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도 초등학생부터 일기장을 깃에 써야 돼요 그래서 깃이 그야말로 생활의 일부 될 수 있도록 그만큼 깃은 중요해요 그리고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도 어떤 개발자로서 제대로 한 역할을 하려는 역할을 하는 개발자가 되려면 리눅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컴피그시스가 뭘 하는 파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리눅스를 알아야지 사용자 환경을 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배치 파일이 하는 게 역할이 뭐고 배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터미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는 예나 지금이나 엘릭스 그림 하스케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러스트 러스트 강좌 녹화는 여러 개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동생을 위한 러스트 초동생을 위한 하스케 엘릭스 등등 강좌 그리고 초동생을 위한 AI 와 파이썬 파이썬은 오로지 AI 목적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코딩에 파이썬을 쓰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AI 모듈만 쓰는데 파이썬을 써요 이걸 초등학생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 녹화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걸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끝이냐 아니죠 초등학생 과정 끝나고 나면 똑같은 과목 다섯 개 그대로 여섯 개 그대로 이번에는 중고생을 위한 중고생 과정 녹화를 해요 녹화하고 이거 끝나면 대학 과정 과목 똑같아요 대학생을 위한 AI 대학생을 위한 러스트 혹은 중고생을 위한 하스케 엘릭스 그림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아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좌를 만들어서 팀 주피터의 강좌를 만들어서 그냥 유튜브에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또는 멤버 전용으로 제공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아니라 저희가 팀 주피터가 교육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육법인 AICT라고 하는 교육법인을 만들었습니다 AICT 왜 교육법인 이름이 AICT냐 라고 하는 건데 좀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교육법인 INC 인커버레이션이니까 이걸 통해서 일단 제주지역의 초중고 원격 강좌로 납품 원격 수업 혹은 방과후 수업이라고 그러죠 방과후 수업으로 납품 제공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맞게끔 양식을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개개인의 진도도 모니터링하고 시험도 치고 등등 할 거에요 그러니까 진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시험도 있고 성적도 매기고 등등 학교 체제 학교 시스템에 맞게끔 강좌를 제작 자 어떤 데미지가 되시나요 지금도 제가 맥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리눅스 환경으로 선언해서 녹화를 진행할게요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 내용이고 요거 외에도 지금 10일부터 준비하고 있는게 몇가지가 있는데 말 넘김에 한두가지만 더 할게요 첫번째는 AICT라고 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 세미나가 뭐냐 아닐까 입법사법행정이 자동화된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3차산업 이 자동화된 사회 그죠 이 사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나요 설명 강연이라고 그럴까요 강연하고 illum 그리고 코딩 시현 호딩과 시스템을 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동 국세청 이런 겁니다 가령 가령 전자동 국세청 혹은 전자동 도청 혹은 더 번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하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어디서 진행하냐니까 제주도 내의 각급 단체들, 도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도청의 자동화 버전, 무인화 버전 그리고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동 은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시연하고 국세청에 가서 제주도에 국세청 직원 연수원이 있어요. 스기프에 있는데 거기 가서 국세청, 전자동 국세청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등등을 한번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 다 자동화된 도시. 이게 완성된 형태가 바로 AICT. 인공지능 신도시. 그래서 우리 법인명이 AICT예요. 그죠? 이거 AICT라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진행하냐니까 밑에 적을까요? 두 번째는 지금 필, kr. i가 가운데 두 개예요. i랑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제주도의 모든 시민, 모든 시민, 기관,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합해 보려고요. 필, kr 속에 제주도의 법원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렌터카 업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시민, 개개인의 개인 웹사이트를 다 통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당근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합니다. 당근 비슷한 사이트. 당근 알죠? 요즘 제가 당근 지옥에 빠져가지고 매일 당근에 들어와서 사고 주머니에 담은 한 푼이나 들어오면 당근에 다 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근 비슷한 사이트를 만드는데 지금의 당근보다는 월등히 좋은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근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나름 한 10가지, 20가지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서 당근에 참여하는 사람 개개인의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그 웹사이트에 그 개개인의 재무제표도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실시간으로 지금 손님 수가 몇 명인지 대기시간이 몇 명이 얼마나 걸릴지 주문하면 나한테 날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다 추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엘릭스와 러스트로 코딩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딩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사이트를 제작하는 작업. 이것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세미나 하는 것하고 필KR이라는 사이트에 요런 기능을 갖는 당근 비슷한 사이트를 형성하는 것. 그렇죠? 재밌겠죠? 요게 어떤 의미인지 부연을 조금만 더 할게요. 시민기관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합한다는 건 뭐냐니까? 지금은 각 회사나 각 기업별로 독자적인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쿠팡 갈 때는 쿠팡 아이디나 쿠팡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 로그인 하려면 법원에 맞는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 대학에 로그인 하려면 또 대학에 맞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일을 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필KR이라는 주소 뒤에다가 여기다가 법원 하면 제주시방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도청 이러면 도청 사이트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국수만찬 하면 국수만찬의 식당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주피터 하면 주피터의 개인 웹사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소이고 그리고 이 주소, 이 웹사이트는 기존의 홈페이지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웹사이트가 없어서 뭐라고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만 지금의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나 기관이 있고 이것에 홈페이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소비자 혹은 이용자가 로그인 접속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기업과 기관의 홈페이지 이걸 합쳐보자는 겁니다. 기업과 기관 자체를 홈페이지와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합치고 이 자리에 다 뭘 넣느냐니까 바로 필KR의 웹사이트를 넣는단 말이죠. 무인화 혹은 자동화 사이트로 통합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원도 무인법원이 되고 도청도 무인도청이 되고 그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3차 산업을 한번 다 자동화시켜 보자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가 지향하는 AICT예요. AICT. 그래서 법인명을 AICT라고 정한 겁니다. 이거 뭐 하루 하시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늦어도 2030년까지는 충분히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팀 주피터의 건황과 그리고 바로 10일부터 녹화 들어가는 6개의 과목 이번에 6개의 과목은 이전의 녹화와는 달라요. 이번에는 제주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과정 반과 후 수업의 어떤 그걸로 녹화를 들어가는 겁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녹화는 양식도 좀 다를 거예요. 다를 것이고 형식도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빔과 리눅스 초등학교 때부터 빔을 익혀야 된다.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다. 그창하게 말하자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애플이나 이게 결국은 악마의 검전 이스라엘 유대자본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3차 대전과 연결되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3차 대전이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3차 대전에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당장 우리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 결과는 아마 이달 중 늦어도 이달 중으로 결정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관건입니다.